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제한 카드로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해 되팔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 학생들이 하이패스 카드 충전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중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결제용으로 전달받은 건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였습니다. 중학생들을 시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장당 50만 원씩 충전한 뒤 인터넷을 통해 장당 4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적발된 25살 김모 씨 등 일당 7명이 복제한 신용카드는 400여 장.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한 건의 30달러를 주고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복제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400여 곳의 금음방을 돌며 사모은 귀금속은 돌반지와 팔찌 2억 5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되팔아 번 1억 5천만 원은 도박과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금음방에서 귀금속을 거래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카드 프린터기를 산 뒤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사들인 금음방 업주 11명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